호핀 누나는 친구가 많아. 진짜? 아니. 내 친구들 아브레슈드 간 거 같은데. 내 친구 있지. 여기 끼끼 있잖아. 맞아. 근데 여기 없는 사람이어야 된대. 뭔가 들어와 있는 사람은 분명 있거든, 디스코대. 근데 앞만 봐도 그 아브레슈드 끼고 있을 것 같은 사람들밖에 없어. 아브레슈드가 우리 인간관계를 막힐까? 차라리 지금 뭐가 많이 들어와 있는데 다 내 생각에는 오, 로아하고 있을 것 같은데 느낌은. 김, 뚜띠, 로아중, 김, 응, 로아중, 로아중, 로아중. 아, 마사님 오신들? 네. 오예, 마사님. 모사님. 모사님. 다 죽어가시는데? 안녕히 계세요. 아니요, 모사님. 잊기 방송에 채팅 쳤더니 자기 안 잔다고 같이 게임 하자고 하길래. 그래 했는데 사람 더하는 것만 약 30분 걸렸어요. 잊기 님은 상태 체력이 엄청 좋구나. 저 멀쩡해요. 안녕하세요. 게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혹시 진우님 많이 때렸나요? 울지 말고 얘기하세요. 아무것도 안 했어요. 많이 맞은 것 같은데 상태가? 코피님. 왜 배그 안 켜요? 개빡치게. 지금 키고 있어요. 지금 키고 있어요. 옅, 옅, 옅. 혹시 배그 하기 전에 혹시 뭐하고 계셨어요, 다들? 저 영상 피드백했어요. 0P. 저 배그 제작 좀 할게요. ESC 누르고 다시 연결 제시도 하면 돼요. 영도 대기하고 있었는데 돌려온 지 5분밖에 안 됐어요. 저랑 같은 처지 한 명. PC는 뭐 하셨죠? 저는 오늘 방송 계속했어요. 11시가째. 배그 스타트 아주 훌륭합니다. 와우. 당신의 엄청난 안목에 제 따봉 엄지를 두개 드리지요. 아니. 땅따봉. 원다봉, 못사님 오늘 왜 이렇게 정상이신 거 같은데. 네, 그러면 제가 비정상이어야 돼요? 아니. 그게 아니고 저번에 못사님 저한테 이런 원숭이 울음소리 내보라고. 아니. 그렇게 얘기하면 다 오해해요. 아니, 앞뒤 다 자르고 그렇게 얘기하면 오해해요. 언니, 오빠. 저분이 저한테 원숭이... 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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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는 소린데 뭐라고? 오해해요. 그럼 앞뒤 다 그렇게 잘라먹고 그러지 마세요. 누구 말이 진실이죠? 둘 중에 한 명 거짓말이겠죠? 그럼 제 말이 거짓말이겠어요. 아니면 저쪽이 거짓말이겠어요. 제가 누구한테 원숭이 울음소리 시키고 울을 사람으로 보입니까? 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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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원숭이 같은 애는 한 명 있는 거 같아요, 원사님. 웃기 있게 해보세요. 웃기... 여기 동물원이네. 고양이도 있고 곰도 있고, 사자도 있고 뭐야 저거. 사람 웃기 있네? 지금 제일... 사육사네. 사육사네, 사육사. 사람 같지 않은 애가 사람이네. 사육사도 있네. 도레맨 음악단 파티로 가죠? 어, 좋아요 끼끼님 저 질문 있는데 혹시 대답해 줄 수 있어요? 네 꼭 해줘야 돼요 끼끼님 발가락으로 귤 깔 수 있어요? 아 맞는데 할 수 있지 않을까요? 대박 발가락으로 귤 깔 아 이걸 어떻게 하냐 오늘 깔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해봤는데 뭐 이왕 할 거 큰 걸로 하는 게 난이도가 좀 적으니까 제가 뭐 레드 향이라도 하나 드릴까요? 탈라봉 탈라봉은 좀 두꺼워서 좀 깡이 힘들 것 같은데 어 나 이 맵 처음 해봐 이거 뭐예요? 카라킨이라고 맵이 2x2로 되어 있는 굉장히 작은 맵입니다 교전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특징이 있는 맵이죠 필드에서 드랍되는 배율은 3배율이 최대이므로 4배율부터는 이제 보급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바로 내려가지고 1번 핑으로 갈게요 머사님 머사님 안녕 어 뭐야 나 또 다 내렸어 귀여워 근데 사람 좀 많이 내렸어요 여기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너 말하면서요? 네 영어로 Be careful I know Be careful 하세요 이 건물 건너편쯤에 사람이 아악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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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핑핑핑핑핑 죽은 건가? 아니 있으면 말을 해야지 정확히 하셨고 핀님 아하 낄낄낄낄낄낄낄 안녕히 계세요 아이고 저걸 그냥 확인차가 출바리네 사과점이 되는데 사람 개많음 오 못사님 오 와 여기 집에 엄청 많네 2명 높였는데 전투력 측정 완료 2파티 한 8티어 정도? 마지막 마무리까지 되긴 했는데 아 우리 둘이나 잃어버린 게 너무 크네 안 돼.. 머싸님.. 괜찮아요 저희 어차피 BGM이잖아요 아니에요 머싸님이 없으면 저희에게는 희망이 많이 줄어든답니다 이게 밥 한 공기에서 쌀 한 톨 사라진다고 해서 양이 적어지진 않거든요 머싸님 달아요 근데 아이템이 제사를 지내주시네 네 사머니즘 하시다 죽으시는데 꼬핀 누나 W방에 사람 있다 발소리났어 너 어차피 잡아줄 거잖아 무슨 미친 소리예요 니가 브리핑하고 니가 잡을 거잖아 나한테 브리핑하지마 진우 터레 지네 진우 터레 아니 게임을 왜 그렇게 해요 꼬핀님 그게 맞아요? 꼬핀 님이 이게 토르비오는 아니거든요 꼬핀 꼬끼야 나듯이 사운드 좀 들어주라 나 귀가 잘 안 들린다 그러면은 제가 누누를 할 테니까은 꼬끼님이 귀를 해요 진우님이 손을 하는 거예요 눈 감고 소리만 들게요 이게 무슨 전략이에요 여러분 이게 진짜 불의 맨 음악단이지 와 이게 한 곳에 내려서 계속 교전하네 이 맵은 저쪽이 이제 자기장 바깥이라 나와야 될 텐데 여기 안쪽에서 하나 나올 때 있는데 왜? 우신가 보다 이 시청자인 거 같은데? 진우님 지금 시청자 두 명이에요 하면 옙 오오오오오 총 소리가 들리면 누워야지 아 오케이 둘이 번 둘이 번 하면 총 맞지 히히힛 근데 진짜 민간인의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네 전투는 하지 않네요 교전 없는 민간인 일단 살아야잖아요 살아야지 적을 확인하잖아요 어 나 방금 막 어 뭐야 어어어 어 저기있다 보인다 꼬피님은 3초 뒤 미래를 쏘는 거 같은데? 히히히히히히 어디로 갔어 오냐 아 끽기니 진짜 40시간째 안 자고 있어요? 네! 사람이 일주일 동안 안 자면 죽거든요? 어떻게 알아요? 지금 약간 죽음의 경계에 서 계신 거 같은데 아니 저 괜찮은데? 괜찮아요 아니 이게 진짜 스트리머가 흥마법사라니까 이게 생명을 담보로 일한 날간 흥마법사야 진짜 그 사람 보이는데 오 나이스 1등 하겠는데 이 파티? 지금 한 팀 남아는데요? 마지막은 사람이 겠어 오우 쨋 어디서 쏘는 겨 아 저기다 보인다 뭐야 하나 더 있는데? 라하스 1인데요? 이게 첫 판에 치킨 먹는 파티는 그 이후로 계속 전멸한다는 징크스가 있거든요? 맞아요 아 나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진짜 어 뒤에 있는데?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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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우와 우와 ㅋㅋㅋㅋ 넌 잘